여기는 코스트코 같은 곳이에요 코스트코는 아니고 샘즈클럽인데 코스트코처럼 대형으로 보세요 진짜 너무 크다 저는 원래 이런 식료품 가게 별로 안좋아해서 자주 안와요 없는게 없네 러기비도 있고 모자도 팔고 러기비도 있고 셔츠도 있고 팔고 저기는 운동실때 수박 수박이 좋겠구나 꼬박 꼬박 좀 보실래요? 미국사람들은 꼬박 나중에 깔까요?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는구나 진짜 크죠? 밑 이렇게 몇만더 하면 beef rib eye steak 40분 이렇게 큰거 살게 40분이나 50,000원 50,000원 이게 되나? 너무 싸죠? 33 치킨은 또 왜이렇게 크냐? 숭막힌다 이게 1187 치킨 브레스트 닭가슴살 나 이런거 먹으면 수미카타 막힌다 너무 커 여기는 살몬 연어 다 양식 연어예요 이거 이렇게 크다 이게 지금 제 손이거든요 제 손이거든요 이렇게 큰데 뭐랬냐면 2만원정도 먹네 이게 싼거지? 응 미국사람들이 이런거 말이야 어디갔어? 뭐야 490 팔자 저긴 케이크 이게 이게 머피니 한 물고싶다 있죠 그래서 싼거지? 음 음 자 이거 뭐냐 11타임 이거 이거 이게 얼마라고? 890 만원 다 있네 어 내가 사야될거 파파야 나 진짜 파파야 좋아하거든요 저 파파야 이거 먹으면 소화 너무 잘되고 후식으로는 좋아요 몇개 사야지 얼마지? 2분 48자 살짝 우리 아이들은 과일을 너무 좋아해 슬기가 과일 사가지고 왔네?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인데 어 옐로 8불 똑같네? 8불이네 만원? I think she likes white I think she likes white 이건 프루트레이 파리할때 많이 쓰는건데 이게 20불? 20달러? 20불 나한테 딱 맞는거네 이게 다 떨어져있으니까 이건 멕시카노 멕시카노 멕시카 다 썩어서 버리겠다 미션 여기는 치즈 파마자 치즈 파마자 치즈 파마도 많이 먹어요 살라미 파파로니 치즈도 종류가 많구나 이거 보세요 보지도듣지 못한 치즈가 많네 이거 보세요 보지도듣지 못한 치즈가 많네 빵좀 보세요 빵 종류 우와 정말 많다 저기서 요까지 다 빵 종류에 후후 소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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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크 크랙크 이렇게 크다 이렇게 커 크랙크 이것도 크랙크 다 크랙크 저 땅이 처음이라 크랙크 음 오 마이도니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거 볼피쉬 이게 10불이나 해 오 진짜 크다 여기 또 있어 이런걸 많이 먹어요 딸들도 아침에 이런거 먹고 가 이런 바르 에너지 바르 이게 얼마냐 8불이네 이 한통에 음 음 콩콩콩 소세지 소일라 푸짐 요건 다 약이에요 이건 다 약이에요 이건 카이너롤라텔 저녁에 먹는거 우리의 한 통에 10,000원 조금 넘고 타이메로 기본적인 건 여기서 다 사요 잘 나왔다 아스피린 종이 많다 종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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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기 다 여기 약국 패머씨 약국 할게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것도 다 여기 무슨 약이 이렇게 많네 이건 비카멘씨 애기도 먹는거보다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11불 98점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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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10붙 11불 10불 10불 3불 15불 1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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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아이스크랩하고 아이스크랩 이거는 오메가 피쉬오일인가 보다 29 약천국이네 약천국 다 약입니다 음식 먹고 있네요 이렇게 커요 수리가 직접 이렇게 갑니다 지금 174분 30분 까닭 Просто 30분 안방